우리 또 인천을 대표하는 가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 서구에서 전국노래자랑에서 당당히 대상을 받으신 우리 조맥 가수님께서 여러분께 사랑의 비를 맞으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출발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대도 전문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커플 부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비를 맞으러 모르는 남의 빛물을 빛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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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사랑이 아니오 왜 나는 미워진 아니오 왜 나는 사랑이 아니오 왜 나는 사랑이 아니오 사랑이 아니오 왜 나는 미워진 아니오 사랑이 나 하나 사랑이 나 하나 사랑이 나는 GORDON 사랑이 나 하나 사랑아 oman middle 사랑이 나 mam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